진해성은 최근 새로운 모습으로 연예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대만큼 사랑받지 못하는 활동을 한시라도 보는 진해성은 포기하지 않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다. 그의 노력과 사랑은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고 그것이 그가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는 인격 논란에 휩싸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가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진해성은 지난 3월부터 그룹 톱7과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대규모 음악 행사에 참여했다. 진해성 씨의 다음 단도 콘서트도 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심지어 대표이사는 잠실구장에서 관리 관계자를 막 만났다. 진해성이 많은 연예인들의 꿈인 잠실구장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열 것이라는 흐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큰 경기장에서 공연하는 것은 매진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진해성의 이전 발언은 특히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콘서트를 열겠다는 꿈을 표현한 시사회에서 밝혀져 화제를 모았다. 잠실구장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소문이 퍼진 후 팬들은 이를 믿지 못하고 있다. 잠실은 수용인원이 10만명에 이르는 경기장이고 이곳에서 공연하는 것은 많은 가수들에게 꿈이다. 그러나 이렇게 대규모 콘서트를 여는 것은 매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투자도 요구된다. 그럼에도 팬들의 열정과 열정은 한계가 없는 것 같다. 진해성 씨의 특별한 콘서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해성은 커리어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많은 팬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신선한 이미지와 특색 있는 예술적 활동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득점하는 강렬한 매력을 선사했다. 진해성은 톱7과 음악행사와 함께 활동에 참여한 것 외에도 화려한 공연을 통해 재능과 공열력을 입증했다. 차근차근 그는 주목할 만하고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잠실 콘서트 루머에 앞서 팬들은 진해성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콘서트가 성공한다면 이는 그의 경력에 큰 진전이 될 것이며 연예계에서 진해성의 힘을 확인할 것이다. 진해성은 끈기와 끊임없는 열정을 증명했다. 어려움과 도전은 그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관객들에게 멋진 음악 공연을 선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